1, 2, 3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가다부타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르다가 내가 정말 큰 맘 먹고 내가 물어보는 거든 내가 평소에 이런 말 하던 또 계속 이럴 거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댄디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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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으로 몰라 화가 났는지 터져 나오는 웃음을 꾹 참고 있는 건지 전화기를 어깨로 귀에다가 두른 채로 딴짓하는지 졸려 죽겠는데 마지 못해 전화기를 한감에다가 얹어놓기만 하고 꾸벅꾸벅 대고 있는 건지 나도 할 말 없네 나도 할 말 없네 해답해 해 무슨 얘기를 해서 제발 좀 해 배터리는 다 떨어져 가는데 너도 나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충전기 충전기는 멋대로 엉켜있는데 할 수가 있나 안내야지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고저히 모르겠으니까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만나 우리 지금 만나